어 먹어 어? 아니 물었는데 아 좀 더 냅둘걸 안녕하세요 신조씨입니다 오늘은 지금 폐화하우스에 있고요 오늘 뭐를 할 거냐면 폐화하우스에 보니까 낚시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 낚시 안에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거야? 누가 낚시를 저렇게 해 오 많아 많아 미끼가 없네 떡밥을 줘야지 우는 거지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서 오늘 폐화하우스에서 낚시를 해서 레스토랑에 가져가서 생선을 구워 먹겠습니다 생선을 구워 먹겠습니다 나마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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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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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턴 무턴 버튼 멀튼 원 벌 원 치킨 어떻게 하세요? 좋은 사람은? 어디? 네, 일단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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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간 0 digits 젤리 젤리 적합 젤리 젤리 갬 젤리 네. 아,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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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이 여성 아, 언뜻? 네. 감사합니다. 2차 시도 물겠지 이렇게 하면? 어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피세치 했으니까 던진다? 얍 아 진짜 무섭다 뻥 하는 소리가 났어 안 가라앉아 이게 돌이 있어야 돼 누가 물겠어 이거를 소세지가 보입니다 누가 닥칠 이렇게 아 나 환장하겠네 할만한 게 없나? 엄청 시리 묵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이거 가라앉겠지 이렇게 하면? 헐 이 쇠땡매 안 오지 않겠지? 아 이거 졸라 오!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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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있긴 한 거야 근데 상상이 졸라 무서워 졸라 큰 거 잡힐 것 같아 좀 얕은 곳으로 가볼까? 얍 이대로 망하는 건가? 입질도 없어 넣으면 잡힌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 애들 미끼도 없이 그냥 집어던지잖아 짧은가봐 아 근데 이거보다 더 불면은 내가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데 안먹어 아예 안먹어 이거 미끼가 잘못됐나? 다시 이거 하나만 어 그것도 달아 근데 얘네가 보니까 지렁이를 쓰는 애들도 있는 거 보니까 육식인 거 같은데 아 아 좀 더 일찍 와서 했었어 얘네 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 먹어 먹네 먹긴 먹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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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 먹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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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물었는데 아 좀 더 냅둘걸 아 다시 다시 이리로 가야되겠다 이래 너무 낮다가 깜빡하게 닿는 거 같은데 열떠지떠 내려왔어 이럴 거면 배를 뭘 타냐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처소하지 아 화장실 내 뒤로 가고 싶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